시련이다 여자와 남자가 이별할땐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녀가 떠났다 여자와 남자가 이별할땐 누구냐고 물었다 아는 사람이라고 했다 내가 모르는 사람 있어? 상관 말라고 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녀가 떠났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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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달라진 모습을 너 보여주면 혹시 내게 다시 돌아올까봐 하지만 끝난 거야 네가 나를 잊는데도 못 만났을 뿐 오히려 헤어진 게 잘됐다고 안심했을러야 바바바바바바 Almighty love 미친듯이 그냥 한답니다 가짐하고 또 했어 널 모조리 잊어버린 자고 죽기 직전까지만 널 그리워하다 끝내자고 널 우연히 만나면 나의 달라진 모습을 너 보여주면 혹시 내게 다시 돌아올까봐 Okay 가짐하고 또 했어 널 모조리 잊어버리자고 죽기 직전까지만 널 그리워하다 끝내 자고만 더 우연히 만나면 나의 달라진 모습을 너 보여주면 혹시 내게 다시 돌아올까 봐 얘기해봐 누구야 좋아 너를 안 써도 오히려 헤어진 게 잘 됐다고 안심했을 거냐 나를 달라졌어 너 때문에 더 이상 아파하진 않아 그때만 다를 거야 누가 봐도 강한 내가 됐어 그녀가 떠났다 그녀가 떠났다